사실 롯데의 이 비기닝의 어떤 시발점이었거든요. 가맛 얼린 타구 좌측으로 뻗어갑니다. 답장! 넘어갑니다! 그리고 펜이 한 번에 잡아냅니다. 강민호의 솔로퍼 시즌 24호 홈런 선두를 공고히 다지는 강민호의 솔로퍼 점수는 13대9가 됩니다. 아 오늘 정말 롯데는 뭐 그냥 타격으로 조지네요. 뭐 이 표현 말고 다른 표현이 있습니까? 그냥 타격으로 조집니다. 지금도 사실은 이 몸쪽으로 들어오는 공이었는데 정확하게 감아돌렸어요. 야구장에서 또 이렇게 이어폰을 끼시고 불가이네요. 불가이네요. 불가이네요.